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영상을 담아드렸더니 우리 여생아 꽃님들이 문의가 정말 많이... 팜파스 그라스 내년에... 팜파스 그라스는 3년째부터 이렇게 개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생, 내년에는 3년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팜파스 그라스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팜파스 그라스 줄기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밑에를 이렇게 커트하듯이 이렇게 자르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은 겨울에 팜파스 그라스. 밑둥을 한 뺨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신 다음에 다 자르셔야 됩니다. 한 뺨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신 다음에 1차 보온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얘는 하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꽃님들 저희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정원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수국하고 그 사이에 심어 놓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꽃님들 보시면 거의 비슷할 거랍니다. 애목대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놓아서 지금 이런 3개의 택배비까지 3만 4천 원에 예약받습니다. 지금 보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4월쯤에 보내드릴 거랍니다. 저희는 애목대로 수국, 나임나이트, 목수국 이렇게 사이에 셀릭스 이렇게 심어 놓았답니다. 여창각 꽃님들 본격적으로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3개 이상 1개에 만원씩 3만 4천 원 내년 4월에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보면 얘들 1만 5천 원 정도 갈 거랍니다. 희비키입니다. 희비키 희비키 꽃 정말 오래갑니다. 희비키 1만 5천 원이랍니다. 희비키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 희비키 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카틀레아 핑크 카틀레아입니다. 핑크 카틀레아 이렇게 꽃이 피고요. 그리고 뒤에도 또 다른 새순도 올라옵니다. 새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순에서도 또 꽃 핍니다. 핑크 카틀레아 1만 5천 원이랍니다. 8대입니다. 8대 이렇게 있습니다. 8대 1만 4천 원 죽도 석꽃 죽도 석꽃 이렇게 있습니다. 죽도 석꽃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한금허접입니다. 한금허접 9,000원이랍니다. 한금허접 풍란이랍니다. 풍란 소여풍란 대여풍란 이렇습니다. 풍란 4,000원씩이랍니다. 추명국 월동됩니다. 추명국 월동됩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꽃망울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명국 월동됩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히토니아 히토니아 핑크 히토니아 오렌지 이렇게 있습니다. 히토니아 핑크 오렌지 각각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피쉬에는 몇 달 동안 꽃이 피는 아니 엘로우피쉬는 몇 달 동안 꽃이 핍니다. 정말로 이네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 가급적이면 덜 드시고 달기처럼 키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팝콘베고니아입니다. 팝콘베고니아 이네들 지금 현재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지나고 저희가 택배 발생하면 그때는 꽃 하나 둘씩 피어날 것 같습니다. 팝콘베고니아 빨간색 하이트색 핑크색?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핑크색인 것 같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팝콘베고니아입니다. 팝콘베고니아 팝콘베고니아 그리고 바로쿠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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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쿠벤자민 14,000원입니다. 구절처입니다. 구절처 분홍구절처 오렌지 구절처 각각 4,000원씩이랍니다. 분홍구절처 오렌지 구절처 각각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적백합 적백합 정말로 마당종원에서 피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이네들은 그늘이 져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적백합 6,000원씩이랍니다. 꽃님들이 받으실때는 꽃이 하나 둘씩 피어 있을거랍니다. 명절 지나고 보내드리니까요. 페페 4,000원입니다. 페페 4,000원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 6,000원이랍니다. 칼란디움 색상 너무 예뻐요. 칼란디움 6,000원이랍니다. 박지란이랍니다. 박지란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크로산드리아 10,000원이랍니다.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꽃님들 제가 조금전에 보여드린 이 아이들이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내년에 개하주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25,000원이랍니다. 키가 너무 커서 꽃님들 저희 커트쳐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어차피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트쳐서 보내드립니다. 25,000원이랍니다. 시누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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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성아이비 수성아이비 꽃님들 보시면 하나씩 하엽이 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멜로 제가 늘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애들 참 예쁜데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멜로는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멜로 7,000원이랍니다. 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항금 3,000원이랍니다. 3,000원이랍니다. 무늬 호랑가시 6,000원이랍니다. 무늬 호랑가시 6,000원입니다. 샤프란 한개 있네요. 4,000원이랍니다. 지리용 2개 있습니다. 지리용 이하이 15,000원이랍니다. 지리용 2개 있습니다. 이렇게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향등골풀 향등골풀이랍니다. 향등골풀 4,000원입니다. 향등골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용담입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울동되는 용담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아스타입니다. 핑크 아스타 4,000원이랍니다. 핑크 아스타 4,000원이랍니다. 핑크 아스타 지금 현재는 꽃 안 피었습니다. 붉은 인동초 24,000원이었는데요. 꽃 없어서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디켈 시바 디켈 시바 디켈 시바 14,000원이랍니다. 디켈 시바 좀 멋있어요. 디켈 시바 14,000원입니다. 무늬 맥문동이랍니다. 무늬 맥문동 만원이랍니다. 무늬 맥문동 얘들 만원입니다. 그리고 덕구리난 덕구리난 14,000원입니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로라 페페 오로라 페페 4,000원입니다. 오로라 페페 4,000원입니다. 디스키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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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이랍니다. 디스키디아 6,000원이랍니다. 카이 라이 호야 카이 라이 호야 카이 라이 호야 6,000원이랍니다. 카이 라이 호야입니다. 6,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지금 약간 그늘이 져서 꽃이 안 피었는데요. 꽃님들 댁에 가서 음 햇빛 있는데 너무 바로 꽃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5,000원이랍니다. 화이트 스노우캡 화이트 스노우캡 네들 화이트 스노우캡 8,000원입니다. 그리고 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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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홍엽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삼간왕 12,000원이랍니다. 삼간왕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드게시 노드게시입니다. 꽃님들 분 이렇게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드게시 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 아단소니 18,000원이랍니다. 18,000원입니다. 여성 여성하 꽃님들 9월 7일 수요일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oin 새해 눈사로 4,000원 바르크 벤자미 14,000원 팝콘 베고니아 4,000원 엘로우 피씨 5,000원 휴토니아 핑크 오렌지 4,000원 주명국 18,000원 서엽 대엽 풍란 4,000원 가꾸아 12,000원 황금오조 9,000원 팔대 석곡 죽도 석곡 14,000원 핑크 카텔레아 15,000원 히비키 15,000원 하이트 핑크 셀릭스 3개에 34,000원 예약받습니다 노드게시 9,000원 삼간왕 12,000원 홍연만 4,000원 하이트 스노우캡 8,000원 아메리칸블루 5,000원 카이라이호야 6,000원 디스키디아 6,000원 오로라 페페 4,000원 아틀란티스 6,000원 덕구리남 14,000원 무늬맹문동 10,000원 붉은인동초 20,000원 핑크 아스타 4,000원 영담 4,000원 향등 골플 4,000원 지리역 15,000원 황금사철 3,000원 멜로 7,000원 수성 아이비 3,000원 신화타 7,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는지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